첫 번째 퀴즈는 인물 퀴즈입니다. 이 사람은 요즘 대세 아이돌 그룹의 멤버죠. 송대관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네 글자예요, 네 글자. 송대관이. 아닙니다. 뒤에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. 송대관 씨. 아닙니다. 워너원의 멤버로 유명한 노래도 있죠. 오늘 밤. 그렇죠. 주인공. 나야나. 그렇죠. 나야나.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요. 나야. 나.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나야나가 누구냐고요. 포실 포실한 엉덩이 볼록 볼록 나온대. 초절적 꿈이란 펭구라고.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. 또 또 또 또 못 알았네 또. 펭구 초절적 꿈이란 펭구. 네 살라 씨. 강다니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거든요. 세 분 큰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뭐여봐. 어? 이구동성이 뭐여. 원래 그 이구십팔 아니여? 아 이렇게 모릅니다. 성이 이구고 이런 동성 아니여 배동성처럼. 이런 구동성이 두 명이니까 이구동성. 자 정답은요. 구동성 두 명. 아닙니다. 정답은 강다니엘이었습니다. 강다니엘. 아 늦었어요. 아 늦었어요. 아 늦었어요. 아 늦었어요. 아 늦었어요. 아 늦었어요. 다은 МУЗЫКА